진짜 왕이 지금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야 되니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보지? 개로트만 좋아하고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 서운하네 또 자 왕을 아련해야 되나요? 나도 왕이 또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지 내가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분기점인가요? 이게? 필리파가 왜 여기있죠? 자유의지라고 잘못 들으셨나본데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유자가 아니라 위자에요 위자 위자에요 위자 어린이의 학생들에게 기술을 읽어보는듯이 아내가 그리스로 인해하는지 그리스도의 정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정성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위험을 찾았지만 그리스도의 위험을 지키는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붕밥인가요 붕밥? 생각해 볼게요. 귀찮게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돼 그놈은 라도비드 5세 아니 뭐가 변태에요 미치겠네 사생안을 죽었단다 아이들아 정신차리거라 끝까지 끊어오진 않겠죠 크리스 아직도 여기있네요 이런 마음속에서 사랑해 사랑해 이제 사랑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온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부른거야? 야 미치겠네 또 이럴 때 도움 한번 주면 또 아 아 아 아 아 그럼 요청한거잖아 멍추아 그래 이 날을 위에서 내가 면도도 하고 너를 보러 왔는데 아 결국엔 못 나갔답니다 이건 운명의 장난 역시 우리 트리스 짱흥은 나의 보호 하에 둬야겠다 그리고 트리스는 머리가 빨개서 정말 튀죠 어떻게 도울 수 있니 너를 겨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상황이 이 차량에 도망칠 수 있니 하지만 버트홀든, 앤니스는 미팅포인트에 나타나고 이게 누구냐 누구냐 또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또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네요 만남의 장소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돕지 뭐 돈눕을 원하지 않겠어요 가보죠 자 트리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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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입니다 터널 파이어 저 경비병을 죽이자 터똥퀸 야 힘쌔요 레벨이 가길났네 중갑이 아니니까 금방 타리는 터널 파이어 변태 같냐 뭔가 빨리 죽어 별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죽고 싶어서 존재하는 거잖아 왜 못 때리고 있지 얘는 지금 뿐이다 가자 빨리 가자 아이 어두워서 또 못 봤네 사냥 사냥뿐 있어 아 여자가 죽은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분 나쁘네 게럴트 도와줘 기분이 별로든데요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둘 다 못 봐나? 기분이 나쁜데? 저는 바쁘니까 그냥 가지고 네네 너무 죽었나? 너무 죽으면 안되니? 그래서? 이제와서 보는척을 해? 감히? 계속 안보다가 이 줄이 나봐야지 저 자식이 말이야, 나쁜 자식이야. 이제 와서 뭐 한마디 하면은 본거같이 느껴질 것 같았어?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청하겠다 이거지? 내가 다 알아 인마! 킹피셔를 확인해 봤어? 아니, 그 길을 안 넘어야만 생각해 봤어. 한 년 전에, 그들은 바패스맨가 가라야되고, 이제 우리는 그들은 그들이 가슴이 가라야되고, 그는 그들이 그들이 가라야되고, 그는 그들은 그들이 가라야되고, 그는 그들이 그들이 가라야되고, 그는 그들이 그들이 가라야되고, 나도 알아, 그런데, 트리스랑, 우리 할 건 해야지 빚은 청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얻을거 얻어야지 야 얘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러고 저거도 하면 어떡해 마녀 사냥꾼을 죽이자 야 니네 대장도 죽였는데 뭘 이제와서 야 방패 없으니까 다 호구다 호구 완전 호구 세리들 쓰레기들 욱말 쓰레기들다 난이도를 올리든가 방패 없으면 다 인여인간들이니 어 불도 치고 다니니까 참 섹시한데 왜 뭐라고 할까 여긴 이곳을 찾고 이곳을 찾고 다른 곳을 찾고 이곳을 찾고 있어 게롱이 말이지 이곳이 없을때 나와봐 기회는 지금뿐이다, 가자. 기회는 지금뿐이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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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아주 욕심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마법사들이 지금, 근신에 있는 곳인가 보죠? 안전히 잘 알죠? 네, 날 웃게 해줘님,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게로드, 잠시만요. 내가 그녀가 볼 수 있을지. 와우! 전 획장님, 획장이 마음씨가 좋다. 간에, 다음날까지 becoming steadier. 아니고 잔잔. Von Kvya, 특히 이오기의 코카콘의 대단 influencers.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탈출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헌터들이 쫓아오는거야 좋군요 내가 싸우죠 싸우다가 죽는게 낫죠 내가 지켜줄게 네 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은세가 언제 방송을 끝낼지 정지해 주셨습니다 복수 만납시다 우리 모두